소형주 투자의 대가 랄프 웬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가치주 투자자로도 성장주 투자자로도 불린다. 오로지 가치주 투자만 고집한다거나 반드시 성장주 투자만 고수할 이유는 없다. 나는 합리적인 주가의 성장주에 투자하려 했은다. 나는 현명한 매수자가 되고자 노력한다. 훌륭한 기업, 성장하는 기업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주식은 작지만 강한 기업들 가운데서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최고의 기업과 최고의 주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나는 가치가 보장되는 주가로 성장주를 사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랄프 웬저가 지은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입니다. 랄프 웬저는 소형주 투자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운용했던 에이콘 펀드에 1970년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그가 은퇴한 2003년에는 130만 달러로 불어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 기간에 S&P500 지수에 투자했다면 40만 달러로 늘어나는데 그쳤을 정도로 그의 운용성과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작지만 강한 기업의 3가지 매수요건 2. 언제 매도할 것인가 3. 주식투자의 5가지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작지만 강한 기업의 3가지 매수요건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 대상 기업을 찾아내는지 설명하겠다. 나는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경영진이 운영하며 매우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트렌드로부터 수혜를 입는 작은 기업 동시에 틈새 시장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서 향후 순이익이 아주 돋보일 정도로 높이 성장할 강한 기업을 원한다. 나는 또한 이렇게 작지만 강한 기업의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일 때만 주식을 매수한다. 나의 투자 철학을 보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세계의 탄탄한 지지대를 갖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주식을 매수하는 기업은 반드시 이 같은 3가지 지지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 1.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야 한다. 2. 재무건전성이 우수해야 한다. 3. 내재가치가 빼어나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지지대는 기업을 분석할 때 필요충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지지대는 현재의 주가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1. 성장 잠재력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즉 기업이 성장하려면 훌륭한 제품이 있어야 하고 이 제품의 시장이 계속 커 나가야 하고 이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이익률은 모두 뛰어난 성장 잠재력이 뒷받침해 주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틈새 시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틈새 시장을 사실상 지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한창 각광받는 인기업종에서 시장 지위가 3등쯤 되는 기업보다는 비록 한 개 업종이라 해도 최고의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체가 더 빛나는 보물이 될 수 있다. 내가 일본 기업에 투자하면서 미쓰비시 자동차나 스바루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일본 최고의 버섯 재배 업체인 호쿠도를 매수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틈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들이 몇 면을 살펴보면 내가 이 분야에서 일한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술적 우위와 함께 훌륭한 마케팅 기법을 갖고 있거나 지방신문사 혹은 지방방송사처럼 해당 지역 내에서는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업종이 아니라 해도 틈새 시장은 얼마든지 매력적일 수 있다. 인기 높은 업종이지만 그저 그런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보다는 한물간 업종이지만 훌륭한 경영진이 이끄는 기업이 100배는 더 낫다. 물론 인기 높은 업종이면서도 천재적인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흥분하는 업종일 경우 이런 기업을 찾아내도 대개는 경쟁업체 역시 천재적인 경영자가 이끌고 있다. 앞서 첨단 기술기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두 회사 모두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모두가 흥분해서 달려드는 주식에 프리미엄을 붙인다. 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따분한 주식은 할인해준다.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많이 사둬라. 그러면 나중에 첨단 기술주에서 본 손해까지 전부 벌충해주고도 남을 것이다. 그럼 무슨 잣대로 재단할 것인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을 평가할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그러면 사식서를 쓸까? 라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이런 식이다. 누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시티뱅크에서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어느 회사의 주식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전부 매수할 만큼의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말해준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지금의 미추얼 펀드 사업을 접고 이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할 자신이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나의 대답은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되었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다. 그래 이거야. 이 회사라면 내 전부를 바칠 만하지. 이런 기업이 바로 내가 확신을 갖고서 신이 나서 매수하는 주식이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작은 기업은 최고 경영진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회사도 매력적인 경우가 있다. 실은 나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이 회사를 경영해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뛰어난 경영자는 틈새 시장을 창출해 지속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훌륭한 경영이란 심리학적 지식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상식, 자은스러운 일의 처리에 달려있다. 훌륭한 경영자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짜로 훌륭한 경영진이 필요하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실적만 보고 경영진을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내린 훌륭한 경영진이라는 판단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 주식을 매수한다면 포커판에서 상대방이 손에 쥐고 있는 패는 보지 않고 내려져 있는 패만 보고 배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늘 내 대리인처럼 느껴지는 최고 경영진을 찾고 싶어한다. 자기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확실한 장례계획을 갖고 있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정할 만한 유연성이 있으며 자신이 대주주임으로 당연히 주주친화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작은 기업의 그런 최고 경영진을 만나고 싶은 것이다. 자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봤고요. 두 번째는 재무건전성입니다. 낮은 부채 비율과 적정한 운전자본, 보수적인 회계 처리 기준 같은 재무건전성이 확보되어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려면 우선 대차 대조표를 살펴보고 부채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부채 그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다. 기업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하려면 부채를 조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채가 자기 자본에 비해 과다해 보이더라도 업종에 따라 용인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가령 소비자 금융업체는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체라면 이런 부채 비율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즉 경기에 민감한 기업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갑자기 수요가 위축되면 이 기업의 투자한 주주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경기 침체기에 신문을 보면 이런 기업의 파산 소식을 심심치 않게 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체나 소매업체의 경우 부채가 자기 자본의 절반을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대차 대조표에서 확인할 사항은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규모가 과다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또 하나 내가 꼭 확인하는 것은 기업이 정말로 현금을 벌어들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회계상으로만 이익을 올렸는지 여부다. 많은 기업들이 대차 대조표의 영업권이나 각종 무형 자산을 자산 항목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나는 기업을 분석할 때 가능하면 이런 자산을 제외시킨다.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은 제대로 계산됐는지 최근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또 매출액에 비해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이 과다하지 않은지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어느 기업의 재고 자산이 통상 매출액의 25% 정도였는데 갑자기 매출액의 50%로 불어났다면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 물론 기업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매출액까지 감안해 재고 자산을 크게 늘렸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고속성장의 신호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고 자산이 갑자기 급증했다면 대개의 경우 어두운 징조로 봐야 한다. 이런 경우는 매출이 부진하다 보니 팔지도 못할 재고를 그냥 쌓아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덕목 가운데 하나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건전성은 무조건 확인해 봐야 합니다. 3. 내재가치 내재가치가 빼어놔야 한다는 말은 투자대상 기업의 주가가 쌀 때만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가가 싼지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어느 기업의 대체원가, 즉 그 기업의 자산 전부를 재조달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과 현재의 주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기업의 순이익 성장 전망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으로 측정해 보니 어느 기업의 대체원가에 비해 주가가 매우 싼 편이지만 그 기업의 순이익이 정치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느 기업의 시가총액이 자산가치에 비해 훨씬 크지만 순이익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경우 주가가 아주 싼 편일 수도 있다. 성장주 투자자라면 당연히 순이익에 집중할 것이고 투자대상 주식의 매력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가장 선호할 것이다. 혹은 주가 대비 매출액이나 주가 대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어느 기업이든 순이익률이 정말로 돋보이고 시장에서도 이를 인정한다면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가 수익 비율은 언제든지 더 높아질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주가 수익 비율은 주의에서 다루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 있다. 어느 기업이 턴어라운드 시점에 있을 때가 대표적이다. 이런 기업은 아직 적자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흑자로 전환할 것이 확실히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다. 여기서 순이익 항목은 자의적인 회계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즉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에서는 주가 수익 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인데 이때 주당 순이익을 조작하기가 정말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석유기업 같은 경우 회계상 손실이 낮더라도 현금 흐름이 아주 양호할 수 있다. 기업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거나 다른 업종 혹은 다른 나라의 기업과 비교할 때 가장 유용한 잣대가 바로 현금 흐름이다. 예전에 내 아내이자 회사 파트너인 리젤이 독일의 맥주회사 바인딩 브라우어라이에 투자했는데 당시 주가 수익 비율은 30배에 달했지만 주가 대비 현금 흐름 비율은 3배에 불과했다. 함께 일하는 척 맥하이드는 최근에 이렇게 지적했다.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평가할 때 가장 자주 저지르는 오류는 하나의 기업에서 각각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부분을 전부 뭉뚱그려서 전체 순이익이나 현금 흐름을 산출하고 여기에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주가 수익 비율 혹은 주가 대비 현금 흐름 비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새로 시작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부분으로 인해 순이익이 줄어든 것일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기업 전체의 펀더멘탈마저 왜곡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자산가치를 매우 중시한다. 우리가 관심을 쏟는 자산가치는 장부가치가 아니다. 장부가치는 기업이 자산을 사들이는데 들어간 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장부가치는 우수한 숫자 노름일 뿐이다. 그래서 장부가치를 참고할 때도 그 장부가치가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루즈컴퍼니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이 회사의 자산은 감가상각이 거의 끝나 장부가치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였다. 하지만 루즈컴퍼니가 보유한 쇼핑센터의 경제적 가치는 대단히 컸다. 대차 대조표만 보면 누구나 루즈컴퍼니의 장부가치가 주당 2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지만 이 회사의 실제 자산가치 즉 시장에서 매기는 시장가치는 주당 25에서 30달러에 달했다. 기업의 정확한 자산가치를 알려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장단기 부채는 물론 브랜드나 특허권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자산가치야말로 기업체가 인수합병 시장에 나왔을 때의 시장가치 즉 잠재적인 인수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이 기업을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가격 즉 현재 가격 수준이라면 기업체를 통째로 사드리고 싶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라.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좋은 기업을 내재값이보다 싼 가격에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재가치를 판단할 때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설명했듯이 내가 매수하는 기업은 세가지 지지대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중 하나가 성장 잠재력이다. 나는 세가지 모두를 원한다. 그래서 순이익 성장 잠재력을 감안했을 때도 여전히 주가가 싼 기업을 물색한다. 투자 대상 주식을 작은 기업으로 한정한다 해도 이런 기업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을 선택한다면 이제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2. 언제 매도할 것인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기자들이 묻는 게 있다. 당신의 매도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대답한다. 너무 빠른 시스템과 너무 늦은 시스템이다. 두 가지 모두 자로 잰 듯이 정확한 시스템은 아니다. 앞서 이미 분명히 밝혔듯이 나는 4년에서 5년 정도는 보유할 주식을 찾으려고 한다. 소형주의 경우 사고팔 때 거래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한 가지 이유다.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어느 기업의 다음 분기 순이익을 예측하거나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포착하기보다는 트렌드를 확인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주식을 발굴하는 데에 더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잘 팔지 않는 투자자다. 이 책의 앞부분에 이분이 주식을 선택할 때 먼저 앞으로 4에서 5년 동안 시장을 주도할 테마를 먼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마를 선택하고 그 아래에서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요건을 맞추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아마도 각각의 종목을 보유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 이유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이제 다른 정당한 이유를 찾아내서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든가 아니면 당신의 입장을 바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주식을 매수할 때 반드시 매수 이유를 써놓는다. 가령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매수 이유가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하자. 내가 테바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이 회사가 다발성 경화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고 이 신약은 회사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두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가 발생할 수 있다. 한 가지 경우는 임상 과정에서 신약을 복용했던 환자의 부작용이 뒤늦게 보고돼 신약 개발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신약이 대성공을 거둬 기업은 큰 돈을 벌고 주가도 10달러에서 50달러로 급등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이 주식을 보유하게 된 최초 이유는 이제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매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회사가 추가적으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져다줄 또 다른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든가 일라이 릴리 같은 대형 제약 기업이 이 회사 인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계속 보유할 수도 있다. 보통 주식 투자 대가들은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매수한 이유가 없어지면 매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 방식이 지니고 있는 매력 가운데 하나는 숫자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더구나 앞으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애써 추측하지 않아도 된다. 오로지 기업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된다. 심지어 실적 수치가 슬망스럽게 드러났다 해도 이렇게 자문해 볼 수도 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믿고 있는 최고 경영진이 내가 기대했던 수준은 달성해낸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자신이 직접 해보고 싶은 사업 분야의 정말로 좋아하는 기업, 자신이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물색할 것이다.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 보면 매도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 주식을 매도하는데 영구불변의 법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하나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재평가해야 한다. 어느 기업의 순이익이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다면 우리는 일단 우리의 추정치를 다시 점검해보고 최고 경영진과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 우리의 처음 판단이 옳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실망스러운 뉴스로 인해 주가가 급락했다면 추가로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처음 판단이 실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서 주식을 전부 파는 것이다. 주가가 꽤 올랐을 때 역시 매도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의 경우 우리는 주가 수익 비율이 8배에서 10배 오르내릴 때 매수했다.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40배까지 치솟았고 우리는 여기서 팔았다. 주가 수익 비율이 40배라는 것은 이 회사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성공가도를 계속해서 달려야 겨우 투자자들에게 그저 그런 수준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에서는 이런 주식은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매도 신호가 명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연간 순이익 성장률이 25% 수준만 되면 40배의 주가 수익 비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다. 하지만 비록 몇 년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높은 순이익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란 어느 기업이든 무척 어렵다. 더구나 장기적으로 이런 성장률을 달성하는 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만약 어느 기업이 연간 25%의 순이익 성장률을 달성했고 주가 수익 비율도 40배 그대로 유지됐다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연 25%다. 그러나 그 이상은 절대 무리다. 왜냐하면 주가 수익 비율이 40배에서 50배 혹은 60배로 올라가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밑으로의 추락은 끔찍할 수 있다.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여전히 성장 가도를 달렸고 순이익 역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주식시장 전반이 약세로 기울고 카지노 산업에 불었던 투자 열풍도 가라앉자 주가 수익 비율은 15배로 떨어졌다. 이 회사의 사업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지만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만 보았을 뿐이다. 즉 여기서는 순이익이 유지되더라도 PER값 즉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지면 그 주식의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판다고 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순이익이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실 결국에는 어느 기업이든 그렇게 된다. 향후 1에서 5년간 가장 높은 순이익 성장률이 기대되는 10개의 기업을 골라 실제로 순이익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검증한 논문들이 여럿 있다. 공통된 결론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기업이 예상치를 웃도는 기업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애널리스트들 역시 흥분해서 잘못된 숫자를 내놓을 수 있다. 일단 가장 쉬운 일은 애널리스트들이 25% 이상의 순이익 성장률을 예상한다고 밝힌 기업은 투자 대상 후보 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실이 이루어질지인데 환상적인 초고속 성장이 예상된다는 기업들까지 굳이 가치를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랄프 왼전님은 순이익 성장률이 25%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이고 그것보다 초고속 성장이 지속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두 해는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지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좌측 하단에 나온 구매 태그를 이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주식투자의 5가지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현상을 지비하는 뉴턴의 법칙이 있듯이 투자의 세계를 관통하는 기본 법칙이 있다. 나는 아직 이 법칙들을 정확하게 구명하지는 못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포트폴리오 실험실에서 이 법칙들을 테스트해 보고 또 그 중요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 법칙들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자 첫 번째 복리의 마술입니다. 다른 법칙들과 마찬가지로 제1법칙 역시 매우 간단하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당신이 모아둔 돈이 엄청나게 불안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복리의 마술을 보여주는 차트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연리 7%의 채권에 투자한 뒤 이자까지 같은 금리로 계속해서 재투자하면 10년 후 투자원금은 2배가 된다. 이처럼 채권에만 투자해도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주식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빨리 시작할수록 복리의 마술은 더욱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 당신이 만약 20살이 됐을 때부터 매달 100달러씩 주식에 투자했다면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매년 10%씩 복리로 증가했다 해도 65으로 은퇴할 때에는 100만장자가 됐을 것이다. 10%의 수익률은 주식시장이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이다. 저축하고 투자하라. 또 저축하고 투자하라.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렸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투자한 펀드가 이번 주의 수익률 순위에서 몇 번째를 차지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유롭고 멋진 삶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20살짜리에게 해보라.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 신형 휴대폰과 멋진 구두가 있는데 누가 은퇴할 때를 생각하겠는가. 그런데 65이 된 사람에게 이 말을 꺼내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글쎄 말이야. 좀 더 젊었을 때 관심을 가졌어야지. 이게 정답이죠. 복리로 재산이 불어난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돈이 많아지면 뭐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리의 마술입니다. 제2의 법칙. 평균으로의 회기. 성장률은 결국 장기 평균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미 설명했듯이 나무가 아무리 자라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평균으로의 회기는 또한 복리의 마술이 전혀 허구가 아님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가지수는 몇 년 동안 매년 20% 이상씩 치솟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평균 수익률은 연 10% 내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최고의 기업도 영원히 최고의 기업으로 머무를 수는 없다. 30년 전 최고의 기업으로 손꼽혔던 기업들 가운데 지금도 최정상에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그게 다름 아닌 평균으로의 회기 법칙이다. 주식 시장에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사이클이 있는 것도 평균으로의 회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의 성장률은 대체로 연 1에서 4%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현실 세계는 이렇게 안정적인 속도로 변해가지만 금융자산의 가격은 완전히 다르다. 현실 세계의 변화는 느릿느릿 진행되는 반면 금융시장의 가격 변화는 아주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실 세계와 금융시계라는 세계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만 한다. 주식 시장의 가치 즉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현실 세계의 다른 모든 것들과 전혀 동떨어진 성장률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 주식도 사회의 일부이고 현실 세계의 한 부분이다. 주식 시장의 장기 수익률을 연구한 학자들이 한결같이 연 9에서 10%의 수치를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연 6% 정도는 기업 순자산 가치의 성장률을 연 3에서 4%는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각각 반영한다. 기업 순자산 가치가 연 6% 성장한다는 것은 전체 경제의 일부인 기업 부분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성장률이므로 무리한 수치는 절대 아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배당금을 뺀 주식 시장의 순수한 상승률이 연 6%를 크게 상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균으로의 회기법칙에 따라 결국은 반드시 연 6% 수준의 장기적인 상승률로 수렴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주식 시장의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사이클이 생겨나는 것이다. 주식 시장이 한동안 추세선 위로 올라가 움직인다면 언젠가는 다시 무슨 힘이 작용해 추세선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퇴직연금 펀드와 각종 노후대비 펀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주식형 미추얼 펀드로 돈이 몰려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식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이다. 조정은 스치듯 지나갈 것이며 주식 시장의 오름세는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들은 덧붙인다. 절대로 이런 말을 믿지 말라. 궁극적으로 주식 시장의 상승률은 장기 평균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이것도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끝도 없이 주식 시제는 상승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만약 주식 시장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고 모두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평균으로 수렴하기 전에 주가의 왜곡이 더욱 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주가의 왜곡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더욱 강화될수록 뒤따르는 충격은 더욱 매섭고 격렬해진다. 역사적으로 심각했던 약세장에 앞서 주식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주가의 왜곡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수준까지 다다른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상황이 재현된다. 결국은 평균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예언가들도 여기에 근거해 자신 있게 예측을 내놓는다. 주식 시장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너무 나아갔다고 지적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작 문제는 언제 그것이 조정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지진을 예측하는 문제와 똑같다. 에너지는 결국 분출될 것인데 아무도 그게 언제인지 예측하지 못한다.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언젠가 분출될 에너지가 쌓여가고 그 폭발이 일어나면 결국 주식 시장은 장기적인 평균 수익률을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점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알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까지 정확히 예측하려고 무던히도 애썼지만 대부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재산법칙. 주식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은 매우 중요하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옵션은 시카고 선물거래소 같은 곳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옵션 혹은 개별주식 옵션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을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이다. 즉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나 손질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석유기업이 아마도 가장 쉬운 예가 될 것이다. 석유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두 번째 요소는 이 기업이 새로운 대형 유전을 발견했을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콜옵션이다. 일종의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콜옵션은 주식 보유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선사해준다. 이론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현금 흐름의 가치와 콜옵션의 가치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현금 흐름의 가치만 지불하고 석유기업의 주식을 매유수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새로 발견할 유전의 가치, 즉 콜옵션 가치는 거저 얻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및 미래의 현금 흐름 가치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면 그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자산이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공짜 복권을 손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주식에 내재된 어떤 옵션은 기본적으로 공짜 복권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데 굳이 공짜 복권을 거전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옵션에 비싼 가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첨단 바이오주 기술주가 대표적인 예다. 주식시장이 투기붐으로 한창 달아오르게 되면 미래의 성공이 담보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들은 기꺼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한다. 더구나 콜옵션이 아니라 푸드옵션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즉 주식에 내재된 옵션의 가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것이다. 담배회사 주식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옵션과 푸드옵션이 함께 내재하는 경우도 있다. 제약회사의 경우 획기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기존 약품의 부작용에 따른 대규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부수적으로 따라다닌다. 이런 식으로 기업을 분석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한 종목 한 종목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현재의 현금 흐름과 내재되어 있는 옵션 가치의 조합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즉 아직은 실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실현된 일들을 생각을 해서 그 가치를 주식의 가치에 더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4법칙. 많은 투자 상품이 따지고 보면 폰지 사기극이다. 폰지 사기극에서는 새로운 투자자에게서 나온 돈을 앞선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사기극이 커질수록 이를 유지하는데 더 새로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멍청이들을 더 이상 구할 수 없어진다. 결국 사기극은 막을 내리고 붕괴된다. 폰지 사기극이 그랬다. 즉 투기의 광풍이 불 때는 고점에서 산 사람은 그 고점보다 더 높이 사줄 사람이 없으면 폭락만 오기 때문에 아주 큰 손실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전체적으로 보면 폰지 사기극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자가 몰려들고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 기업의 펀더멘탈을 고려한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1980년대 말의 일본 주식시장이 정확히 이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국 폭락하게 되는 거죠. 제5법칙 나쁜 아이디어도 시작은 전부 좋은 아이디어였다. 내가 이 법칙을 떠올린 건 1996년 중반이었다. 당시 기술주는 몇 차례의 가격 다지기 과정만 거쳤을 뿐 장기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온 상태였다. 기술 주범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세계를 이끌었다. 개인용 컴퓨터와 PC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 각종 전자장비와 통신수단들은 사용하기에 간편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모두들 구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모토롤라 같은 기업들은 아주 잘나갔고 훌륭한 기업으로 손꼽혔다. 이건 전부 틀림없는 사실이었고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였다. 따라서 초기에 기술주를 매수했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하지만 파티가 계속 연장되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뛰어들어 기술주를 넘겨받았다. 이들은 단지 추세에 편승했을 뿐이다. 그러자 이들이 수요를 겨냥한 새로운 기업들이 우우숙순처럼 만들어졌다. 알다시피 증권업은 서비스 산업이 아니다. 증권업은 제조업이다. 사람들이 주식을 필요로 하면 월스트리트는 주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준다. 원하는 기업이 무엇이든, 원하는 산업이 무엇이든 다 만들어낸다. 무엇이든 너무 과도하게는 뻗어나가지 못한다. 금융시장에서는 늘 극단적인 일이 벌어진다. 1637년의 튤립 광기처럼 말이다. 튤립도 좋은 아이디어였고 하드디스크도 좋은 아이디어였다. 지금 인터넷도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인기를 끌지 못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하면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런 좋은 것들도 너무 과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인공지능이 인터넷 다음으로의 버금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이 인공지능의 붐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꼭 끝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황금류를 소개했다. 이 법칙들은 서로 보완적이다. 주식 투자에 관한 나름대로 일관된 시각을 갖고 있다 해도 내가 앞서 설명한 다른 내용들과 함께 이 5가지 황금류를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란다. 나의 투자 철학은 자산운용 업계에 몸을 담은 초창기 시절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쌓아가면서 보다 강화되고 더욱 정제됐을 뿐이다. 독립적인 사고와 건전한 회의주의를 유지하라. 그래야만 물이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좋아보이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두고두고 빛을 발할 테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첨단 기술의 혜택을 입을 다운스트림 기업에 투자하라.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투자하라. 금방 팔 주식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소유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라. 전혀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다. 상식과 인내심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 마지막 문단이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과 비슷하고요. 저자의 투자 철학이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랄프 웬저님이 지은 작지만 강한 기업의 투자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일부만 봤는데요. 이 책은 그거 외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도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두 번째 읽는 건데요.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아서 따로 정리를 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의 구매 태그나 설명란의 태그를 사용해서 구매해 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